벤쿠버의 전통게임 벤쿠버 세즈 게임을 진행하던 중 참가자들이 정신을 못차리자 참가자들에게 한소리하는 베농정신 그렇게 그들은 게임 도중에 욕을 크게 한 사발 먹고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 자, 굿이브닝 에브리원 자, 오랜만에 벤쿠버 세즈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이번 벤쿠버 세즈는 제가 좀 특별하게 한번 해봤어요 저희 디스코드 서브에 이벤트를 단 한 번도 참여하지 못하고 벤쿠버 세즈를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사람들 18명을 모아서 토너먼트 형식을 한번 해보려 해요 그래서 1라운드에 9명, 2라운드에 9명 1,2라운드 1등끼리, 3라운드 결승전까지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려 하는데 일단 1라운드 9명을 모셨는데 한 분은 튕기셨고 8명으로 처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여기 다 벤쿠버 세즈 영상 보셨죠? 다 봤지? 솔직히 보면서 와 이건 진짜 이거 왜 틀리지? 나도 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들 생각했죠 아니요? 아니요? 맞다고 해야지 맞다고 해요 아니 솔직히 쉽잖아 아니 그냥 자, 그래서 모셔봤습니다 이런 분들 댓글에 종종 보였거든요 와 이걸 왜 틀리지? 그러니까 이건 나도 하겠다 이런 분들이 좀 많아서 그런 분들을 한번 모셔봤다는 생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쿠버 세즈 규칙을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 제가 한 번 더 설명해드릴게요 오늘의 상금 지금 현재 시각 구독자가 2만 9천명이거든요? 천명만 더 있었으면 문상 3만원이었는데 아쉽게도 오늘은 문상 2만 5천원입니다 솔직히 할 수 있지? 잘해보자 이번에는 저번에 너무 쉽게 끝나가지고 앉아 야 내가 잘하는 사람 들어와 있어 잘하자 참고로 냉정하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움직이면 탈락이야 원래 같으면 내가 한번 봐줄게 왜냐면 내가 막 끄덕끄덕 가라있어? 아니잖아 나 봐봐 하나 보라니까? 자! 벤쿠버 세즈 앉아 벤쿠버 세즈 일어나 제트 쪼금 늦어 조심해 앉아 오오 점프! 오오오 벤쿠버 세즈 나 봐봐 벤쿠버 세즈 저 나무 봐 베니크버 세즈 나 봐봐 오케이 다시 나무 봐 아주 냉정하게 보는 거야 야 이 3명! 오 이 3명 좋은데? 벤쿠버 세즈 나 따라와 어 이 3명 오우 느낌 좋아 멈춰! 야 잠깐만 너 아이즈 멈췄지? 솔직히 말해 너 멈췄지? 안 멈췄어? VAR 해야 돼 내가? 진짜 안 멈췄어? 길막 당한 건가? 아무튼 이렇게 하는 게임이다. 자 첫판은 연습 게임입니다. 자 답변할게요. 아니 잠깐만 야 모여봐. 처음에 탈락하는 사람 나와봐. 야 잘하라 했지? 어? 잘하라 했지? Vancouver says Stumpway. 야 이건 너무 늦었다. Vancouver says 앉아. 일어나. Vancouver says 따로와. 오 앉아. Vancouver says 멈췄. Vancouver says 뒤로 가봐 뒤로 가봐. 아 캐린이 일어났어요 캐린이 일어났어요. 이런 쓸데없는 움직임 하지 말라 했지. VAR 해달라고? 아 오케이 VAR 해줄게요. 어 야 아 이속 일어났는데? 야 잠깐만 죄송해요 캐린이. 오케이 죄송해요. 캐린이 미안해요 미안해. VAR 인정. 대신 여기까지 살아남은 거 인정해 드릴게요. 오케이 Vancouver says 나 따라와. Vancouver says 멈췄. 앉아. 점프. 나 봐봐. Vancouver says 점프. Vancouver says 앉아. 일어나. Vancouver says 점프. Vancouver says 일어나. 오? 뭐야? 내가 일어나라 했지. 내가 언제 점프하라 했나. Vancouver says 3명에서 1, 5로 나란히. 뱅큐브 says 권총들어. 오? 솔직히 말해. 죽을감이지 이거. 오지마. Vancouver says 서로 쳐서 원. Vancouver says 한 발 쏴. Vancouver says 한 발 더 쏴. Vancouver says 세 발 쏴. Vancouver says 한 발 더 쏴. 한 발 더 쏴. 오 나 봐봐. 야! Vancouver says 나 봐봐. 오 나 봐봐. 이 영상 올라가면 좋아요 누를 것 같으면 끄덕끄덕. Vancouver says 점프. 앉아. 오 점프. 오. Vancouver says. 앉아. Vancouver says 일어나. Vancouver says. 앉아. 자! 이렇게 개리님이 우승한 것입니다. 자 결승전 축하드립니다. 와. VAR 사나이가 결승에 올라갑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삐조로 갑시다. 아니 삐조 왜 이래. 자 삐조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번 판도 진짜 웃기게. 한 명이 똥컴이어가지고. 또 여덟 명이 진행을 하네요. 자 게임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앉아. 뱅큐브 says 앉아. 일어나. 야 삐조 잘못 온 것 같은데? 오케이 뒤로 돌아. 따라오세요. 야. 벌써. 뒤로 남았어. 자 뱅큐브 says. 서로 붙어. 뱅큐브 says. 한 발 써. 한 발 더 써. 오. 나 봐봐. 이렇게 하면. 이 요루가 우승을 하는건데. 첫 판은. 연습 게임입니다. 자 뱅큐브 says. 나 봐봐. 뱅큐브 says. 앉아. 일어나. 일어나. 뱅큐브 says. 나는 이 영상에 올라가면. 좋아요로 발을 누를 것 같은 사람은 끄덕끄덕. 내가 끄덕끄덕. 왜 칼을 휘드리는 거지? 어? 안 할 거야? 오오오오오오오. 오케이. 뱅큐브 says. 나 따라와. 점프! 뱅큐브 says. 어딘들어. 뱅큐브 says. 앉아. 뱅큐브 says. 앉으면서. 나 따라와. 오리 부딽, 오리 부딽, 꾹, 꾹, 꾹. 멈춰! 맥큐 vs 일어나. 맥큐 vs 레이나 쳤나봐. 한 발 쏴. 맥큐 vs 한 발 쏴. 맥큐 vs 옷 입든 채로 시사이트 마지막 찍는 사람 죽는다. 맥큐 vs 멈추 없어. 맥큐 vs 나 봐봐. 어? 잠깐만. 너 왜... 왜 움직이냐? 이러면 레이나가 승리야. 레이나님 결승전 갑니다. 맥큐 vs 결승전. 생각보다 너무 빨리 끝났는데? 좀 아쉽긴 한데 두 분 중 한 명은 오늘 이 왕자에 서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두 분은 결승전이니까 뭔가 잘할 것 같아. 본인이 이 영상을 미래에 보고 있겠지? 맥큐 vs 탈도록. 결총으로. 이런 거에는 역시 안 당하네. 오케이, 맥큐 vs 따라오세요. 멈춰! 이러면 오베님이 승리하는 건데 연습 게임이었습니다. 야! 집중해! 결승전이니까 지금 제대로 가볼게요. 자, 벵큐 vs 나봐봐. 벵큐 vs 앉아. 벵큐 vs 좋아요 눌려. 벵큐 vs 일어나. 벵큐 vs 왼쪽 봐.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 기준이에요. 여러분들 기준. 저거 벵큐 vs 앞에 봐. 어, 근데 이게 이 영상이 전에 한 번 논란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내가 앞에 봐라 했을 때 이렇게 근데 이거는 내가 한 번 정리를 해줄게요. 진짜 나도 잘 모르겠어. 둘 다 정답이야, 방금 같은 경우는. 아니, 댓글에 되게 논란이 많았어요. 이거 전에 영상이. 이거 진짜 애매하다, 이거. 아, 근데 그때 같은 경우는 아니, 그때도 좀 애매하긴 해. 와, 이거 진짜 애매하다. 댓글로 혹시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댓글로 한 번 적어주실래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옳은지. 그래서 그 댓글이 좋아요가 가장 많이 달리면 그거대로 하겠습니다. 렉큐 vs Q 스킬. 렉큐 vs 궁. 권총 들어. 칼 들어. 렉큐 vs 칼 들어. 렉큐 vs 다시 궁 들어. 렉큐 vs 나 따라와. 어, 제트님 오면 기다리세요. 자, 키리님. 승리님. 와, 영상 보면서 솔직히 생각했죠? 솔직히 내가 참여하면 내가 무조건 이기겠다. 생각하겠죠, 솔직히. 쉽네. 아니, 솔직히. 아니, 이렇게 어려워? 마이클 형 해봐. 내가 해볼게. 내가 해봐. 렉큐 vs 왼쪽 봐. 왼쪽 봐. 렉큐 vs 정면으로 가. 먼저 오른쪽 봐. 벤달 들어. 벤큐 vs 오퍼 들어. 와, 저거 헷갈리긴 한다. 렉큐 vs 벤달 들고 버려. 들고 버려. 아니, 이게 어려워?